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잉이 데이빗입니다. 오늘은 출근 전에 잠시 짬락을 나왔어요. 첫 캐스팅부터 미끌림 때문에 헤이즐이 고전하고 있네요. 결국 다시 체비하러 퇴장. 낚시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입질이 들어왔어요. 이렇게 손맛을 느끼면서 수평선을 구경하는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. 아주 잘생긴 옐로우핀 브림이 올라왔네요. 오우 잘 가라 첫 고기 이후로는 20분 가까이 입질이 없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오우 잡혔다. 슬로뽕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여러분 저도 오랜만에 할 수 있습니다. 요즘 브림 시즌인가요? 사이즈랑 빵이 괜찮더라고요. 연장롤 헤이즐이 너무 오랜만에 손맛이라 고기 자랑이 끝나질 않네요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기야 이거 껴볼래? 뭔데? 지렁이? 아니야 난 치킨이 좋아 이거 입질이 강하게 오던데? 나는 한 번만 줘 응 야 어우 징그라 어우 징그라 어우 징그라 사실 지난 2개월 동안 헤이즐은 꽝 조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출조도 큰 기대감 없이 나왔었는데요 방금 감성돔 손맛이 그녀의 낚시본 눈을 깨워버린 듯합니다 멈춘 중 잠시 후 멈춘 중 별것을 더 하고 계절 미션 미션 매운 37일도 리 ground 너대로 현 ㄲ 벌써 3마리째 감성놈을 방생하고 있는 헤이즐입니다. 그 이후로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친구는 랜딩이 1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. 또 부리 이제 잡는 것도 귀찮아 부리 일곱 번째 감성놈부터는 심지어 귀찮아하기까지 하네요.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도 각자 다른 순간을 즐기는 모습이 재밌더라고요.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. 선생님께서 무언가를 걸으셨는데 휨새가 보통이 아니네요. 낚시 샘 덕분에 새로운 포인트에도 드러머가 있는 게 확인되었어요. 다음에는 좀 더 드러머를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어졌습니다. 선생님이 잡아주신 드러머를 손질해 보겠습니다. 내가 물 떠가지고 손질하고 있을게. 안에 동료 간호사 중에 드러머를 좋아하는 분이 계셔서 선생님이 주신 고기 덕분에 저희가 생색을 좀 낼 수 있게 되었어요. 오늘은 좀 잡아줘요. 오늘은 잡아줘서 재밌었어? 다행이네. 상처가 좀 남았다고요. 응, 상처가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항상 잠시나마 힐링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. 구독,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